아이고.. 뭐.. 스태프 좀 이상하다고 하지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핸드폰으로 먹을게 이거... 2번째! 2번째! 야 박태형 근데 정말 잘한다 아 베이징 어이구 렌즈 어우 왜 다시 말해볼까? 어우 각오다 각오 너 아픈데요? 더 세게 해주세요 우와 야 아빠 지금 빠르다니까 미끄린거가 지겠는데? 빨리 여기로 그럼 으응 에어컨 으응 으응 으 응 으으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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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팍채형 죽는 사람인데? 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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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드기 없이 마저 배터리